저희는 풀 퍼니쉬드인데 그래서 집주인분들이 쓰시던 물건이 있어요. 그런 것들은 위에 놓고 저희가 주로 사용할 것만 청소를 하고 그리고 그릇들도 저희가 쓸 것들만 꺼내놓고 닦아서 여기다가 정리를 하려고 해요. 창문이 여는 게 되게 신기해요. 이렇게 세단으로 되어 있는데 좀 깨끗해졌죠? 단계만 먹지 않았던 거 많으니까 저는 커피, 남편은 진지어 입니다. 집 열쇠를 복사해 주세요. 집 열쇠를 복사해 주세요. 메트로 카드를 사려고 최선역으로 내려가고 있어요. 저기가 기숙사 건물이에요. 저쪽이 롱아일랜드 시티 쪽인데 원래 저쪽의 아파트 구하려고 하다가 못 구했는데 not bad. 건물들이 다 멋있는 것 같아요. 건물들이 다 멋있는 것 같아요. 건물들이 다 멋있는 것 같아요. 은행 카드가 만료가 됐는데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잊어버려 가지고 방금 은행 가 가지고 다시 원래 인유하고 임시 카드도 발급 받아서 왔어요. 진짜 어카운트 다치는 줄 알고 너무 걱정해 가지고 다행이에요. 2차 가려고 캔디 좀 들어왔어요. 이불이랑 베개랑 커버를 샀고 세 장인데 이불이니까 지금 되게 배고프고 피곤한 상태에요. 미트볼? 아니 아니 난 미트볼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미트볼이랑 세몬랩 이불을 깔았어요. 근데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. 지금 괜찮습니다. 오늘 저녁. 원장과는 호머스 있는 거 제거는 없는 거. 화이트와 화이트와 비 później. ustedes 을